자 기본이론과정 11번째 시간 지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6페이지를 보세요 96페이지 보시면 4번 챕터 부동산 공급의 유형 및 특징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살펴드렸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공급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분류한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 교재 3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분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토지의 공급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경제 공급은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토지의 절대 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경제 공급은 이용도를 향상시켰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우리 토지 봅시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 량을 늘릴 수 있어야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왜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물인 토지의 물리적 량을 우리 인간으로 늘려볼 수 있어야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토지의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중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중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중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이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죠 토지는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좀 용도의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즉 이용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 토지의 특성편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이 있어서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과 경제 공급성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Y축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가격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P, 자 X축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P0, Q, 자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서 가격이 P0이었습니다 P0이었을 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이 Q0다라는 것만큼 P0와 Q0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이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게 공급법칙이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렇지만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야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P1으로 상승한 달자도 토지의 절대량은 얼마입니까? Q0 그대로다 그래서 P1과 P1과 Q0 연결시키면 이 점이 되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공급선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급선이 결국은 무엇이냐입니까?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 토지의 물리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바로 부중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처음 부중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탄력성 편에서 또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쉽게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옷가에서 옷을 삽니다 옷을 할 때 옷을 할 때 한번 잡아당겨본다는 이야기예요 옷이 많이 늘어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탄력적 옷이 적게 늘어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전혀 옷이 늘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상세수대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뭡니까? 탄력적 공급량이 적게 늘어나면 비탄력적이다 공급량이 전혀 늘어나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토지의 물류 공급선이 수직이란 이야기는 가격이 상세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양에는 변화가 있어야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절대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이야기는 결국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토지의 물류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다 뭡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토지의 물류의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더라 토지의 물류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제적 공급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경제 공급선을 그려보겠는데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은 Q0입니다 그럼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가격이 P1으로 이렇게 상세했어요 가격이 상세하면 공급법칙에서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이때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그럼 P1과 Q1을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 같은 공급선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급선이 결국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복선이다 알 수 있겠죠 토지의 경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토지의 경제 공급선이 우상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토지의 경제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입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분이 최근에 우리 시험이 또 출제했던 부분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을 해요 토지의 공급선은 어때? 우하향하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 OX, X 잘못된 표현이 되겠지요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토지의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하향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상향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써 토지의 공급도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경제 공급선을 그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름 교재에 편과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반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편과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켜서 말하는 거죠 토지의 자연적성인 부중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다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가격이 되어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그것을 말한다 토지의 인물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토지의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의 경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7페이지에요 상단에 박스를 봅시다 박스에 그림 두 개가 그려져 있죠 먼저 좌측 그림입니다 좌측은 수직의 모습이네요 이는 토지의 뭡니까? 물리적 공급을 의미한다 우측 그림 보니까 우상향의 모습이네요 이는 토지의 경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부동산의 공급을 부동산 공급을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존 공급은 흔히 재고 공급이다 또는 중고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용어 정리합니다 신규 공급이다 쉽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봅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뭡니까? 신규 공급이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개발업자라든지 또는 건설업자 건설업자 이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반면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공급은 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이 같은 걸 기존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생산자도 부동산 공급자가 될 수 있겠지만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분도 저희들이 공급해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이처럼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 편과로 2번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해 봅시다 편과로 2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같은 생산자가 시장에 부동산을 새로이 공급한 것을 말한다 이는 뭐가 됩니까? 신규 공급이다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시장에 소유했던 부동산을 공급한 것을 말한다 이는 뭐가 될까요? 기존 공급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재고 공급 뭐 또는 중고 공급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단기공과 장기 공급이다 소개해드렸는데 자 여기 보세요 단기 공급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의 장기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단기 단기 장기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학문에서 이야기할 때 단기 장기는 6개월 1년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로써 구분한 게 아니라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분한다라는 의미에서 단기라는 것은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우리가 단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는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없어야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공급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라는 것은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긴 기간을 우리가 장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 공급은 결국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은 기존 공급, 장기 공급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우리가 단기 공급성과 장기 공급성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P0, Q 좌표평면 상에서 가격이 P0였습니다 P0였을 때 공급량은 Q0다 그럼 P0와 P0와 Q0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다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법 측에서 공급량은 증가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Q2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럼 P1과 Q1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와 같은 공급선의 모습이 되겠네요 우리가 공급선 기호로 S 이렇게 변경했죠 그래서 이걸 S1이다 1번 공급선이다 이렇게 살펴봅시다 다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P1과 Q2 이걸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지요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공급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2번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S는 공급선을 느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번 공급선 2번 공급선 두 개를 나타내 봤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단기 공급선 또 하나는 장기 공급선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상세했을 때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데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장기에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장기에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더 많이 증가한다 그럼 자 이처럼 Q0에서 Q1으로 공급량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Q0에서 Q2로 공급량이 이만큼 증가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봅시다 비교를 하면 공급량이 어때? 더 적게 증가하는 이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따라서 Q1 연결한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낸 공급선 1번 공급선이 뭐가 됩니까? 바로 단기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지요 반면 장기적으로는 양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더 양이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Q2 연결해서 이 점을 찍었죠 이렇게 연결시킨 이 공급선이 바로 뭐가 됩니까? 장기 공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선을 비교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점에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것도 있는데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곡선을 위해서 기울기 경사도 더 급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더 급하다 반면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형사도 더 완만한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이니까? 바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에 비해서 양이 더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적게 변한다 자 이용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른냐 했죠 자 이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적게 느려면 뭡니까? 비탄력적 옷이 많이 느려면 탄력적이다 표현했죠 똑같은 논리로 가격이 가격이 상세시대 양이 적게 느려면 공급량이 적게 느려면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었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반면 장기는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이 많이 나는 이야기는 옷을 잡았을 때 옷이 어떻게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어있죠 따라서 장기는 뭡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비교합시다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형성은 급하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형성은 완만한 이야기예요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변하면 뭡니까? 탄력적 탄력적 양이 많이 변했더니 기울기 형성은 완만해진다 알 수 있겠죠?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에 기울기 형성은 급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을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편도가 3번에 동남이 1번 보세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시킬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뭐라 했죠? 단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신경급이 불가능하고 가격이 상산다 하더라도 생산요소의 사용 제한으로 공량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남이 2번 봅시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장기 이렇게 변했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경급도 가능하다 생산시설 제한도 완화되므로 장기적대 양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단기 공급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며 장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단기 공급선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다는 겁니다 완만하며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도 이해가 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98페이지에요 상단에 박스에 그림 두 개가 들어있죠? 그림 두 개를 통해서 하나는 단기 공급선 하나는 장기 공급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기울기 영속도가 급하네요 급하네요 첫 번째 그림이죠? 뭡니까? 단기 공급선이다 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기울기 영속도가 완만하다는 이야기 왜?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죠 이는 뭡니까? 장기 공급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영속도가 급하다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반면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영속도가 완만하죠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비교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단기에는 가격이 상승하자도 상대적으로 양은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장기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이 어때?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기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공급의 유형이다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을 비교해 드렸죠 그리고 부동산의 신규 공급과 기준 공급에 대해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일도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절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여 그래서 당해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여튼 경제 원칙이 수요 법칙이었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 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여서 당해제와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이었죠 일 그림 표현한 게 바로 공급 곡선이었죠 따라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 상향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렸던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다 수직의 모습이었죠? 다 예외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 하향하는 모습이고요 공급선은 우 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보세요 수요 곡선, 공급선 모두가 가격과 양 사이의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격과 양 사이의 관계니까 우리는 한 좌표 변형상의 수요 곡선, 공급선을 동시에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좌표 변형상의 수요 곡선, 공급선을 동시에 나타내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Y측에는 저희들이 가격을 설정했죠 X측에는 양이다 그래서 P, D, Q, 좌표 변형상의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 하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 하향하는 곡선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학습의 편율에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우 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호를 어떻게 해요? D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공급선은 우 상의하는 모습이죠 역시 우 상의하는 곡선이 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습의 편율을 위해서 직선으로 나타낼 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선은 우 상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P1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P1이란 가격 하에서 P1이란 가격 하에서 수요량과 공략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P1이란 가격 하에서 수요량은 수요성과 만난 점수의 양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만난 점수의 양이다 바로 이 크기가 되겠네요 이 크기가 P1이란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P1이란 가격 하에서 공급량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공급량은 공급선과 만난 점수의 양이 되겠죠 바로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P1이란 가격 하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고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네요 결국 P1이란 가격 하에서 이 크기만큼 이 크기만큼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1이란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얼마만큼?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처음 시장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 수요가 넘찬다 이런 의미에서 초과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과 수요다 그럼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상온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다면 가격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 초과 수요 현상다면 가격은 어때?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 처음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가격이 P2다 가정합시다 P2라는 가격 하에서 역시 수요량과 공량의 크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수요량은 수요성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 되겠지요 이 크기가 P2라는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 되겠고 다음 공급량은요 P2라는 가격에서 공량은 공급성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 되겠지요 바로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P2라는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지요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P2라는 가격에서는 이 크기만큼 차이가 하나죠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P2라는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보다는 공급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크기만큼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 처음 시장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모를 것인가 공급이 넘지 않나 해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P3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과 공급 현상에 타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에 타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어 있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났어요 초과 수요는 쉽게 표현하면 4,5,3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났어요 초과 공급은 뭡니까? 8,5,3이 더 많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 과제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은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초과 수요, 초급이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수요량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보세요 수요량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면 더 이상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게 되면 가격이 변할만한 이유가 없겠죠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선 시장의 상태를 우리 어때?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균형이 이루어진 조건이 뭡니까? 바로 수요량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바로 균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 이때를 뭐랍니까? 균형이라 한다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진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호로 수요량은 QD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Q는 양이죠 D는 수요다 수요량은 QD 다음 공급량은 어때? QS 표현하겠지요 이게 같았을 때가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살펴봅시다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어때? 만난점 즉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는 수요량의 크기도 어때? 이 크기가 되겠죠 공급량의 크기도 이 크기가 된다 결국 이 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균형이다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균형은 어디서 달성이 되는 겁니까? 바로 수요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 즉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격이 있죠 자 이것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있다 바로 균형 가격이 이 점이 되겠죠 이 크기가 되겠네요 균형 하에서의 가격을 가리켜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균형 가격이다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이제 균형 가격은 가격은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자 P는 가격이죠 균형 점에서 스타 이걸 붙여서 균형 가격은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습니다 균형에서 거래량은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자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 바로 이 크기가 되겠네요 이 크기 자 이 점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균형 거래량은 다른 말로 균형 수급량 줄여서 균형량 이를 표현하는데 우리 점에서는 균형 거래량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다 균형 거래량은 기어로 인제 자 양은 Q죠 균형이어서 스타에 붙여서 Q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뭡니까 균형 가격이다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균형 가격 하에서는 하나의 등식이 성립이 되겠는데 자 균형 가격 피스타다 이 같은 피스타라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어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어때요 같다는 이야기에요 자 균형 가격에서는 보세요 수요량의 크기도 이 크기고 공급량의 크기도 이 크기죠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에요 같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이 크기와 이 크기와 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크기는 수요량 QD면서 공급량 QS가 되겠죠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균형 거래량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 그리고 균형 거래량이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등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균형 가격이 300이었어요 300이었을 때 수요량이 600이라면 당연히 공급량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600이 되겠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도 얼마가 됩니까 600이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나 공급량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낸다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시다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0이었어요 400이었을 때 수요량이 800이라면 공급량도 얼마가 된 겁니까 800이 되겠지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결국 얼마입니까 8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보세요 수요량이 600이고 공급량이 600입니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이때가 뭐가 됩니까 균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균형 하에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300이다 거래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면 또 이제 수요량이 800이고 공급량이 800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때가 뭡니까 균형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가격은 얼마입니까 바로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 하에서의 가격은 400이 되겠고 이 예를 본다면 거래량은 얼마가 됩니까 800이 된다 이렇게도 역으로도 이해를 좀 이루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우리는 이제 균형 가격 하에서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균형 거래량이 된다 여하튼 경식을 잘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1번 챕터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달성된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수요는 초과 수요는 뭘 얘기합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지요 초과 수요는 가격 또는 입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초과 공급은 초공급은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어떻게 더 많은 경우가 되겠지요 가격 또는 입료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는 수요량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여 다른 가격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 1번 균형 조건입니다 수요량 즉 QD와 공급량 즉 QS가 같아야지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균형 조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거예요 이는 수요 곡선과 공급선의 교천념에서 결정되며 수요 곡선과 공급선의 교천념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이 그림은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 되겠네요 하단에 양고를 2번 봅시다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표현했죠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량이다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균형 가격에서는 다음의 등식이 성립된다 박스 보세요 균형 가격 비슷하죠 비슷한 균형 가격에서는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균형 거래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내용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백페이지에요 백페이지는 상단에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한번 같이 프로듀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A 지역의 오피스틸 시장 공급량이 3P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봅시다 시장의 공급량 공급량 QS가 얼마입니까 3P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A적 오피스틸 시장 수요함수가 QD1은 1200-P에서 자 QD1이죠 1200-P에서 QD2는 1600-P로 변화했다 그래서 수요함수 수요함수 이게 QD2가 얼마입니까 1600-P로 변화였다는 겁니다 이때 A적 오피스틸 시장의 균형 가격이 변화하는 결국 수요함수가 변함으로써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공급함수는 공급함수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다만 수요함수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초 조건은 당초 조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공급함수 QS는 3P가 되겠고 수요함수 QD는 1200-P다 알 수겠죠 지금 당초 조건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건은 뭡니까 공급함수는 그대로죠 공급함수는 그대로고 수요함수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QD는 1600-P다 지금 수요함수가 변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조건입니다 그럼 이 같은 새로운 조건하에서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을 구해보자 그래서 당초 조건하에서의 균형 가격과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균형 가격 이걸 비교한다면 균형 가격의 변화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항상 우리는 계산 문제 대비가 되셔야 되겠는데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균형하에서의 가격이다 이걸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균형 가격은 균형하에서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균형이 이런 조건이 바로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량 QD와 공량 QS가 같았을 때 이때가 균형이죠 이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QD, QD, QS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초 조건을 고려합시다 당초 조건 이게 1번이 당초 조건이다 생각합시다 그럼 당초 조건 고려한다면 QD는 얼마가 됩니까 1200, 1200, 마이너스 P가 되겠지요 QS는 얼마입니까 3P죠 3P, 3P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았을 때 가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가격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제 좌우변 정리합시다 좌우변 정리합시다 먼저 좌우변에 마이너스 P를 우별로 넘겨주면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P가 되겠네요 그럼 좌우변은 어떻게 1200이 되겠고 우변은 3P 플러스 P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1200은 3P에 P를 다니니까 4P가 되겠지요 4P 좌우을 통째로 바꿔준다면 4P는 1200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P는 얼마가 됩니까 그럼 이제 좌우을 통째로 바꿔준다면 4P는 1200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P는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겠다 그럼 당초 당초 조건화에서 균형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된다 이 사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새로운 조건화에서 균형가격을 구해보자 그럼 새로운 조건이 2번 2번 2번이 되겠지요 네 항상 균형가격은 어떤 상황입니까 4P는 1200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P는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겠다 그럼 당초 당초 조건화에서 균형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된다 이 사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새로운 조건화에서 균형가격을 구해보자 그럼 새로운 조건이 2번 2번 2번이 되겠지요 네 항상 균형가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균형하에서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럼 균형이 이루어진 조건은 뭡니까 QD와 QS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량과 공량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D 이제 새로운 수요함수 이걸 반영해야 되겠지요 네 얼마입니까 1600 마이너스 P다 그래서 1600 마이너스 P QD죠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1600 마이너스 P라는 이야기에요 다음 공급양입니다 QS는 변화가 없죠 얼마입니까 3P 3P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좌변 정리합시다 자 마이너스 P를 500 넘겨주면 되겠지요 그럼 자 1600은 1600은 자 3P 자 마이너스 P를 5배 넘겨주면 플러스 P가 되겠죠 플러스 P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1600은 1600은 얼마나 됩니까 4P가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좌우별 통채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좌우별 통채로 바꾸면 네 4P는 얼마나 됩니까 1600이 되겠다 그래서 4로 나눠 버리면 P는 얼마나 됩니까 400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새로운 조건하에서 균형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400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 우리가 이제 당초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당초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균형가격은 얼마입니까 300 자 새로운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균형가격은 얼마입니까 400 결국 이제 수요함수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어때 400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얼마큼 변했습니까 100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단위는 생략이 있습니다 100만큼 상승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는 뭐를 말했어요 균형가격의 변화 이걸 물어봤죠 얼마큼 변했습니까 100만큼 100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보기 위해서 4번 보시면 100만큼 상승했다 나와있죠 100상승 100상승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항상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균형가격이라서는 균형하에서의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조건을 먼저 떠올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균형조건이 뭡니까 바로 수요량과 공량이 같아진게 균형조건이다 생각하시고 균형하에서의 가격이 균형가격이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의 가격이 균형가격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D는 QS다 이때의 가격이 균형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QD에 바로 이 부분이죠 QS에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바로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계산 문제 나오면 머리가 어때 빠개질 거다 이 생각하시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자신을 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연습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100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예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로 연습해보시고 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그 아래에 나와있는 예제도 또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있는 예제는 두 번째지는 심화 과정에서 풀기로 하고 일단은 기본 과정에서는 상단에 나와있는 예제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수용후의 균형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1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1페이셜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균형의 이동이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항상 균형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균형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이 이동하기에선 어떤 조건이 필요하신가 바로 수역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 또는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선을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의 물리역 공선이다 이는 완전 빗달력적인 수직의 모습이었죠 이건 다 예외입니다 예외고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우상향하는 공구선 이걸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때 균형은 현재 여기 달성되는데 이 균형이 이동하기에서는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또는 공구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수역선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뭐라 배웠습니까 바로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배웠죠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다 라는 겁니다 다음 공구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론에서 균형이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여러 케이스인데 먼저 우리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한쪽만 나타난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먼저 공급은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지요 어때요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고 수요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일정합니다 수요의 변화 나타나는 경우다 이때 수요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츠로 이동하겠지요 수요의 감소가 이룬다면 수요선 자체는 어느 쪽으로 좌츠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이처럼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래서 공급의 변화도 두 가지죠 공급의 공급의 증가 그리고 공급의 감소다 알 수 있겠지요 이 점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공급선 자체가 우츠로 이동하겠지요 공급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공급선 자체는 좌츠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 수요 공급 중 어느 쪽은 일정하고 나머지 한 쪽이 변하는 게 어때요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공급도 증가하는 이 경우가 있겠지요 다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다음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뭡니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변하는 경우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처럼 수요 공급 중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경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 중에서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만 변하는 경우 이것만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사실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거저먹기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변했을 때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가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 여름 교재 101페이지 101페이지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3 5 6